선생님! 뭐 공을 다 쓰자고? 선생님! 뭘 줘? 테이프 왜? 선생님! 아 뭐 감아 놓으려고? 어! 밀려주세요 알았어 내 손이 여기니? 여긴 계속 이렇게 잡네가 되나 여긴 멀리 갔다 하나 누가 줘봐 이거 못 받으면 바보예요 이거 못 받으면 바보예요 절대 구신력 그 누구도 이 구신력을 해야 할 수 없다 그만해 선생님! 테이프요 테이프? 잠깐만 절대 구신력! 그 누구도 이 구신력을 해야 할 수 없다 한번 나와봐 스톱해봐 놔놔놔 스톱 절대 구신력 뭐야 후우 후우